최근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주로 위치해 있는 준공업 지역의 분양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. 첫번째 이제 금천구 그리고 영등포구 그리고 성수동 이렇게 3가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분양가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격대에 비해서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금천구는 분양평당 900만원에서 약 13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은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전체 연면적이 크다 작다 이것들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.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크면 클수록 금액대가 높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금천구라고 하더라도 900만원이 있고 1300만원이 있는데요. 1300만원일수록 아마 위치가 역세권에서 더 가까우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크면 클수록 가격대는 이렇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면적을 크다 아니면 소규모, 중규모, 대규모 이렇게 나누는데요. 소규모는 연면적이 약 1만평 이하면 소규모고요. 그 다음에 1만평 정도가 되면 중규모가 되고요. 그 다음에 3만평 이상이다 라고 하면 대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들은 3만평 이상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질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부지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1만평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3만평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요. 금천구는 최근에는 6만평 이상 되는 지식산업센터들에서 전체 동이 세계동, 지하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.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900만원은 싸고 1300만원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. 전체적인 임대료나 아니면 시세 상승을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1300만원이 당장은 비싸지만 향후 5년 후로 봤을 때는 이 1300만원짜리 물건이 900만원짜리 물건보다 더 쌀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의 적정성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 6가지가 있는데요. 입주하실 때 직접 임대를 하시지 않고 입주하실 때는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취득세를 50% 감면받거나 아니면 전체 재산세의 35%를 감면받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요. 두 번째는 투자 시에 낮은 공신률인데요. 다른 수익형 부동산들에 비해서 전체 서울 시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신률을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 공신률이 10% 미만입니다. 그래서 전체 공신률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.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요. 분양가의 한 70%에서 80%까지 대출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90%까지도 대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가, 지원시설, 지식산업센터, 기숙사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요. 공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출이 좀 많이 됩니다. 그래서 80에서 85%까지 대출이 되고요. 지원시설은 65%에서 70%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이 금액이 좀 된다, 투자 금액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원시설 하셔도 되고요. 나는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들에 비해서 개수를 늘려가시는 데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. 전매가 가능하고요. 지금 일반 아파트들은 전매가 안 되잖아요. 전매가 분양권 단계에서도 다 전매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나 이런 창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다. 이 부분이 6가지가 장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.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입니다. 그래서 연면적이 꼭 큰 곳에 투자하시는 곳이 좋다. 특히 상가라든지 아니면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상가나 지원 시설을 이용해 줄 수 있는 전체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연면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평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연면적이. 그리고 3만 평 이상이 되면 대규모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.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는 공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이 두 가지는 꼭 유의하시고요. 세 번째로는 지원 시설은 전체 대출이 80%, 90% 되는 것이 아니고 65% 정도가 기준이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러 갔을 때 대출이 많이 됩니다.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렛대를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시는데 대출이 적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이 그래도 억대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산업단지하고 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산업단지 들어가셔도 되는데요. 각종 여러 가지 업무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임대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일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상가 투자 시에는 실제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요일, 일요일, 이틀은 거의 다 주차장이 그냥 텅 비어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가 투자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